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뜨겁다고 그랬어 나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않았어? 안 시켰네? 포지칸 나 포지 여기는 요리 전식 프로 없이 그냥 환영을 시켜도 되겠다 여쿠야가 그림 보고 되게 조금 나는데 그래가 시킨 거잖아 맛있는데? 여기 치즈가 들어갔어 근데 치즈가 고급치즈라 맛있어 은혜 커 뜨거워 진짜 맛있어? 괜찮아? 맛있는데 저기 까리 베이가 까리 오이스터 거기가 더 맛있는 거 같은데 아 그래? 여기는 오이스터 전문점이라 안 돼? 더 맛있는 사기네 너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거 정말 오이스터 마저껍질이 이렇게 되게 예쁘시죠? 응 뜨거워 맛있어?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구독자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가 배는 거 같은데 락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맛있다 뭐있더니 여기다가 나와면 되겠어 여기 있는데 이제 가져갔어 이따가 더 먹고 싶으면 먹을게 이거 하나 먹어봐 맛있다 맛있게 테스트 먹어봤어? 이거 먹어봤는데 맛있다 맛있는데 맞네 식재료가 좋은건가봐 식재료가 좋아서 괜찮은거 같아 Start 음식 뭐 할까聲 자 다른 데는 얼마나 맛있네 괜찮은데? 그렇지 맛있지 고기 부드러워 과자 알겠지? 고맙도 양 많아 등장 고기가 없다가 고기는 익힌게 안니구 냅피해져서 살ego 원해 그래? 조금 단단해 쌍놀블리 고기는 콜라 고기 고기 아,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래도 잘 먹을 수 있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도 잘 먹을 수 있어 맛있어 밥 이 파트는 샌드바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원래 더 상큼하다고 그래야되나? 아 그래? 원래 더 상큼하다고 그래야되나? 여긴 어묵크림이에요? 크림이 여기도 맛있는데 샌드바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동골레가? 응 음 그러네 전작이 맛있는데 나도 샌드바가 더 맛있어 고기는 가격도 저렴해 샌드바가? 여기 스텔럽이 안 나오니까 스텔럽이 많이 나오네 그러게? 장소가 또 다르잖아 사 związ지 여기 남탕 고기도 브랭필인데 요기도 뭐 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꺼버리기 안 acredite 아래로 보내야 됩니 냉동 오igma 우유 탕후라이 김고우면 여기 소금 쳐서 먹어 엣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